1, 2, 3, 4 우선은 양쪽 팔을 하나, 둘 이렇게 왼손은 옆으로, 오른손은 위로 근데 너무 쭉쭉 뻗어주면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살짝 이렇게 접어줄게요 머리 위쯤, 이쪽 손은 어깨보다 살짝 아래 펼칠 때는 몸을 타고 가다가 쿵 다리는 왼쪽 팔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, 둘 하나, 둘 하고 나서 머리 위인 팔을 오른쪽 다리를 움직여주면서 하나, 둘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위로 한번 쳐주는 분들까지 자, 하나, 둘, 셋, 넷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짚어주면서 하나, 쿵 다리를 비틀어주면서 쳐줘야 돼요 쿵, 앤 오른손을 옆으로 치면서 왼쪽 다리에 같이 갈게요 쿵, 쿵 스케이트 터치 가주시면 됩니다 돌고, 뻗고, 탁 탁 오고 나서 턴을 돌아줘야 돼요 왼발부터 하나, 둘, 두 발 돌고 왼발은 앞으로 주시고, 아, 왼발은 뒤로 주시고 오른발은 앞으로 주시면서 왼손은 가슴 쪽에 얹어주시고, 반대 팔은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쿵, 쿵 두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쿵, 앤, 팝, 앤, 쿵, 딱, 딱 펄이 스마일 하고, 허벅지, 몸통, 가슴, 팝 앞으로 나가고, 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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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, 팝 이동이 있으면 됩니다 아래를 쳐주고, X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쳐주면서 다리를 뒤로, 뒷걸음대로 쿵, 앤,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또 쉬워요 무릎을 짚어주시고 쿵, 쿵, 두 번 내려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 나가면서 나가고 웨이브를 주시면서 하나, 잡히마자서 왔죠 이 상태에서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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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자, 처음에는 허벅지 그 다음에는 짚고 몸통 그 다음에 몸통 짚고 가슴 쪽 쓸어준 다음에 딱! 이쪽 오른쪽 다리에 찍어주시면서 다리를 팍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짚고 나가면서 여기서 프리 스타일인데요 퍽힌이 가능하시다면 퍽힌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멋을 뽐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아멘